일단 말로 하죠. 길어! 빨리 타! 테디 형! 타이밍 대박! 엄마야! 괜찮은 거야? 어? 다친 데는? 없어! 너 색깔이 붓는 거냐, 어? 말썽쟁이야! 13살에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고작 한다는 게 이런 짓이야? 꽉 잡아! 오케이! 로봇격투는 불법이야!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단 말이야! 로봇격투는 불법이 아니야! 근데 돈을 벌면 바로 불법이 되지! 하지만 돈은 돼! 나 생각보다 잘 나가! 요즘 내가 대세라니까! 망했자! 하아! 쯔쯔쯔쯔쯔!